신한경 자원순환정책 1차시 자원순환관련법 체계 및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신한경 자원순환정책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내의 자원순환관련법 체계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학습을 준비해 봅시다. 국내의 자원순환관련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선 폐기물은 자원순환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을 촉진하여 천원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총칙,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관한 지도와 감독, 보축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제의 주요 내용 및 하위 규정의 내용은 간단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동법률은 총칙,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 재활용 산업의 육성, 보축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제의 주요 내용 및 하위 규정의 내용은 간단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률은 총칙,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건설 폐기물 처리업, 순환 골제의 품질 기준 및 사용 촉진,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공제조합 등의 설립, 보축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 간, 다자 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률은 총칙, 폐기물의 수출입 등의 통제 및 관리, 보축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제의 주요 내용 및 하위 규정의 내용은 간단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률은 총칙,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폐전기, 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재활용업의 등록, 보축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그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률은 총칙,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촉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지원, 보축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제의 주요 내용은 간단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원순환관련법 체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폐기물 감량화 정책 학습을 시작하기 전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2014년 2월, 결혼식에서는 전면적으로 장례식장의 경우 소독 및 세척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일회용품은 전부 분리배출하여 수거하여 재활용을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회용품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진행되면 고급 화장지 원단, 육묘용 모종판으로 재활용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쓰는 종이컵의 경우 25개를 모으면 35m 화장지 한 롤을 만들 수 있으며 합성수지 반찬 접시 50개를 모으면 가로 28cm, 세로 54cm 크기의 모종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되 써야만 한다면 쓰고 난 뒤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성 추구 위주의 생활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편화된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9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원낭비적인 생활이 확산시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컵, 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일회용품의 종류는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과 치약, 일회용 샴푸와 린스가 해당되고요. 대상 업종은 목욕장 및 객실, 칠실 이상 숙박업,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기타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체육관 등입니다. 대상 업종별 규제 내용을 보면 목욕장 및 숙박업은 일회용 면도기, 칫솔과 치약, 샴푸와 린스의 제공이 금지되며,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은 일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의 예외 조항은 도소매업 중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을 예외로 하되,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 관련 사업장들이 소형 매장이라도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봉투, 쇼핑백 등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사용되는 일회용품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 품목을 달리 두어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품목 및 준수 사항은 보여지는 표와 같습니다. 규제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용 억제 품목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무상 제공 금지 품목으로 나누어 시행 중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자제는 1999년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고사항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대상업소를 대형업소에서 소형업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포장 폐기물 규제는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적 재질 대체를 위한 포장 재질 규제와 포장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포장 방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기준은 주어진 표와 같습니다. 그간 제품 보호 목적으로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포장 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품 보호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공기주입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됨으로써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재가류 공기충전 제품의 35%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류 제품 외에 가공식품 등 음식료 품류의 공기충전 제품도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적용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성 포장 제품에 대한 측정 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티백 제품 및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에 대한 포장 횟수 적용 합리화 등 간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설, 추석 명절, 입학 졸업 시즌, 특정 기념일 등 다양한 선물 세트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과대 포장 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2012년 228건, 2013년 19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 포장에 따른 포장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농산물 그린 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 포장 시 불필요한 띠지와 리본 장식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추석 명절에는 사과, 배, 과일 세트 준비 상품의 40%에서 띠지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물에서 축, 수산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유통업체를 참여시켜 부속 포장제 사용 중단, 재활용 가능 포장제 사용 등의 기존 협약 내용을 강화하여 1차 식품 친환경 포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포장 설계 기술을 개발 보급 및 기업의 자원순환용 포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장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 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1차 년도 연구 과제인 연포장과 지기류 포장에 대한 친환경 포장 설계 방법 매뉴얼을 배포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CJ제일재당 농심이 감량 포장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년도 연구 과제인 용기 포장 감량 기준을 음료 화장품 업계에 배포하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용기 감량 시범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말까지 각 회사의 기초 화장품 3개 제품 이상의 용기 부피를 10% 이상 감량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시장의 급성장으로 생수병 제조를 위한 자원의 사용 및 음용 후 벌어지는 생수병의 폐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수 제조자와 함께 생수병 경량화 실천 협약서를 체결하여 생수병 부피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식품 친환경 포장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설, 추석 명절에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농축 수산물 선물 세트에서는 띠지, 리본 등 불필요한 부속 포장제가 사라졌습니다. 화장품 용기 감량 시범 사업 결과 8개 제품이 평균 20% 이상 포장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화장품 포장 용기 적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화장품 업계에 배포하여 제품 포장 시 참조토록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생수병 경량화 사업에 참여한 20개 제품에 대한 포장제 사용량 조사 결과 협약 체결 시 보다 17.6% 경량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및 유동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폐기물에 처리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93년에 도입된 후 부가 대상, 산출 기준 등이 변경되어 왔으며 2013년 살충제, 유동물 제품 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징수된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등에 사용됩니다. 2008년부터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에서 정한 해당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협약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활용량은 총 24만 3,096톤으로 약 2,525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으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약 32만 961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폐기물 부담금 부가 대상인 플라스틱 중에서 출고량의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2013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2,663톤으로서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약 25.9%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차지하는 점유 비율이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29%로 정점을 나타낸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증가와 에너지 기후변화에 악영향 저감을 위해 사후 처리 위주에서 사전 발생 억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유통원별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과 더불어 발생 억제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2013년부터 버림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오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전 재산세나 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 부가 방식의 쓰레기 수수료 부가 체계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는 부가 체계로 전환한 것인데요.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현황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전국 3,488개, 읍, 면, 동 중 3,487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구역의 99.9%가 실시하고 있는 셈인데요. 가구수로 이야기하자면 전체 2만 457,000가구 중 2만 437,000가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종량제 봉투 제작량은 128만 3,492,000매로 2012년에 106만 9,586,000매보다 21만 3,906,000매가 증가하였습니다. 봉투 제작 비용은 7만 1,680,000만원으로 2012년 6만 6,994,000만원보다 4,987,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107만 2,209,000매로 2012년에 90만 9,279,000매보다 16만 2,930,000매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판매 금액은 52만 5,713,000만원으로 2012년도 48만 3,487,000만원보다 4만 2,22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가정용 종량제 봉투별 평균 판매 가격은 10리터는 매당 230원, 20리터 매당 46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착된 쓰레기 종량제에서 개선해야 할 기타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청소대행업체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폐기물이 천별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대형 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하여 재사용 가능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죠. 또한 재활용센터를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중고물품의 수거, 운반, 선별, 수리, 리폼, 판매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과 함께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 대한 중고물품 무상지원 참여 유도와 중고물품 및 사용 가능한 물품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환 창구를 개설, 운영하는 등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발생원 감축과 재활용 등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폐기물 감량화 실적 분석, 평가와 기술 진단 지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지침으로 제도화되어 1996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품 생산 공정 등 발생원에서부터의 폐기물 발생 원천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 발생과 최종 처분량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2014년에는 18개 업종, 2344개소가 자체 감량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을 전산처리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 사업장의 감량 계획 및 감량 실적의 전산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업자의 감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폐기물 감량에 대한 기술 진단 지도를 실시하는 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계획 및 감량 실적을 평가하여 2014년까지 61개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5월에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감량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2004년 2월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량화 대상 사업장 규모를 종전 지정 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감량실적 평가단을 폐기물 감량평가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매년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전년도 사업장 폐기물 감량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지정 폐기물의 기준을 연간 100톤으로 확대 적용하여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도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결과 제품 생산량은 86만 6,796,000톤으로 전년 대비 11% 즉 86,857,000톤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4만 3,171,000톤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상업종 추가 및 지정 폐기물 100톤으로의 기준 확대 적용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제품 생산 1톤당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49.8kg으로 전년 대비 2% 감소되었으며 발생된 폐기물 중 87%는 재활용되고 13%는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폐기물 감량화 종합정보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 정책 방향, 감량 우수 사례, 감량기법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성과 확산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감량 우수사업장 지정현판 수요, 우수사업장 정부 포상, 감량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찾아가는 폐기물 감량화 아카데미 및 감량성과 확산대회,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 정책 방향 소개, 업종별 폐기물 감량화 가이드 기법 확산 전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감량성과 확산대회를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으로 시상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포상 범위도 환경부 장관 표창에서 대통령 표창까지로 격상하게 되었지요. 2009년에는 이때 처음 선포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매년 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주식회사 한국후지제록스가 대통령 표창을, 주식회사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 7개 사업장은 총리상 및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감량 사례를 모아 폐기물 감량 우수사례집을 제작 보급하여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 참여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감량제도 개선과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부터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법과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본 차시에서 알아본 내용 중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을 스스로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퀴즈로 풀어봅시다. 문항은 총 3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그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3문항은 총 4번 주어집니다. 문항은 총 24분의 5번 주어집니다.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정리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니 복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니 복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니 복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으니 복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관련법 체계 및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대해 학습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